아.. 아.. 개빡인데? 메이지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? 얘 블루도 너프 되고 타릭도 너프 되고 가고엘도 너프 되고 이래가지고 메이지를 할 수가 없다 파튜브 봐라잉! 아 근데 이거 패워버리고 20원이잖아 너무.. 좀 그래 어우 선패 정신 나갈 것 같네 원래는 랩업 치면 안 되는데 이걸 업치고 이다음에 두개 다 까봐야겠는데? 왜 업치면 안 되냐면 렌넥이랑 사미라가 페어여가지고 아 케일을 넣고 데마시아를 연다?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서 5렙을 찍읍시다 슈리마가 떠도 되고 녹서스가 떠도 되고 아 녹서스는 좀 그렇고 대마시아가 떠도 되고 이거 그냥 대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모데카이저 수은 주면 괴물되잖아 모데한테 대마상징 주고 수은 들어가면은 괴물되거든요 그럼 일단 덱을 짜보자 자르반 모데카이저 스웨인 케일 꾸인 피오라 이렇게만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상징으로 되니까 3농 5대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만 뽑으면 7레벨 기준 5대만 3농 서스에 삭살자 나와요 6렙 5렙 4렙 5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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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르반 풀템 5렙 5렙 4렙 5렙 5렙 1렙 5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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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렙 5렙 ㄷㄷ 아 나 정신나갈거같아 참고 너무 비싼데 지금 겹쳐가지고 어쩔수가 없다 모델 세긴하다 참고학을 들고 오네 내 모델은 시발 너가 왜 합쳐져 못해 못해 참고 너무 묵직한데 어? 이거 일단은 다 코이성 찍는게 맞는거같은 1타는 뭐 대 어? 어? 맛있다 일단은 자석제거하기 있으니까 연고포 여기 넣어놓을게요 아 그러니까 수운이 맞는거같은데 연고포보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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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려 그렇지!!! 내 찬템 어디갔어? 내 찬템 어디갔어? 이제 렉사이 나오면 되겠다 그쵸? 아트록스랑 이거지? 아 이게 아트록스지? 아 이게 모데요 모데야 이름 잘못 불러서 미안 나의 아기 공전에 온 걸 환영해 모데야 사랑해 어 이건 변수인데? 그렇지!!! 개자식아! 죽어!! 뽕! 뽕! 아니 이게 안죽어?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피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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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다 나가 진짜 뜸 묶어놨스 아리야 아 존나 아깝다 PPAP PPAP 나와줘 사랑해요 PPAP 설마 이러는데도 지겠어? 아 이거지 이게 육학살 피오라지 흐름 끌었다 연패 흐름 끌었어 안창현 이제부터 올라간다 아